송정해수역장입니다. 전영민입니다. 오늘은 우리 정나눔 가족봉사담들 오늘 봉사도 하고 낚시대회도 할게 됩니다. 낚시대회 앞에 이어서 우리 백사장에서 지금 이렇게 지금 봉사를 쓰레기를 줍고 있습니다. 자 여러분들 한번 잘 보실까요? 사장장은 몇가지? 어, 아까봐요. 우리 정나눔 가족 봉사담들입니다. 오늘은 봉사도 쓰레기도 좋고, 또 조금 있으면 낚시대회도 나 참석할게요. 우리 정나눔 가족 봉사담들 사장님 봉사담들 한글자막 by 한효정